노래가 굉장히 세련됐다 이 분 뭐야? 아니 이 분 약간 슈퍼머들인데? 나는 음색에 놀랐어 그래? 안녕 사진미들 저는 밤비 도빈입니다 오늘 볼 영상은 미야오 바레 이거 스튜디오에서 무대한 영상 볼 겁니다 베이비 몬스터도 좋아하고 리사님도 좋아하지만 다양한 콘텐츠, 다양한 아티스트의 리액션을 하고 싶어서 여러분도 많이 좋아해 줬으면 좋겠어요 렛츠고! 3.1.2.4.1.2.2.1 렛츠고! 렛츠고! 로제님 닮았다 굉장히 키가 크신 것 같은데? 오 우와 엄청 이극적이시다 우와 와아 이야 랩핑 쩐다 욕할 뻔했어 순간 와 완전 불큰데? 그니까 노래가 굉장히 세련됐다 와 이분 뭐야? 아니 이분 약간 슈퍼모델인데? 나는 음색에 놀랬어 그래? 나는 목매해 음색에 놀랬어 개쩍은데? 야 랩핑도 틴 같아 생긴 게 그거랑 퍼포먼스가 쫙 커가지고 어 와아 와아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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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고양이 같으시다 가운데분 되게 예쁘다 응 내 스타일이야 어땠어? 아주 파격적이었습니다 퍼포먼스가 개성 있고 힙한데 세련됐어 응 그리고 아이돌스럽기도 한데 뭔가 모델스러워 맞아 맞아 음색이 와 난 깜짝 놀랐네 앞으로 미야오의 무대가 기대되는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저희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